페이지 20쪽 보시겠습니다 스타트 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 정도에 속해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원 미리 보기에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서장에서 우리 부동산의 개념이라든지 중개 제도의 필요성, 연역, 법 개정 현황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중개사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법원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법원이라는 말 자주 쓰는 말인데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법의 원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 좀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한 지문들이 좀 있어요 관습법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하죠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거죠 여기 저 KJY라고 쓰신 분 잠깐만 색 좀 불러봐 주실래요 관습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 분이 책에다가 KJY라고 썼거든요 이 책 누구 거예요 KJY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인정됩니까 그러니까 인정된다는 얘기보다는 이거 KJY 거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지금 그게 끄떡하신 분들이 바로 관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이 끄떡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좀 인생을 좀 이상하게 살아오셨던 거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게 바로 관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DNA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걸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판례법 판례 이제 우리 책에 보면 판례 많이 나오는데 그런 판례도 하나의 어떤 법적 구속력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판시한 사건은 하급심 법원에서는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죠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의 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근본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물의 근본 이치 예를 하나 들어서요 해가 어디에서 떠야 되죠? 해가 어느 쪽 방향에서? 동쪽에서 그런데 법으로요 해는 앞으로 남쪽에서 떠라 2014년부터 이렇게 법을 바꿔버리면 해가 남쪽에서 뜹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졸이에 어긋난 법은 법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졸이에 맞아야 돼요 모든 법률은 다 졸이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법령에 구성해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법이 있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그 다음에 밑에 또 규칙이 이렇게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그거 옆에다가 땡땡땡 한 번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점점점 그거는 어디에서 만드는 거냐면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회 그리고 밑에 보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행령은 누구의 명령이냐면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대통령의 명령 그 다음에 밑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은 각 부의 장관들이 있어요 각 부의 국방부, 외교통상부, 또 안전행정부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부서는 어떤 부서가 있을까요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부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이쪽은 국토교통부 줄여서 국토부 장관의 명이다 그래서 국토부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 있죠 이거는 우리 대법원장의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다가 법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해주시고요 밑에 이제 명, 명, 명 이렇게 이제 다 동그라미 좀 잡으신 다음에 묶어가지고 이거를 법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령 그러면 법령이라고 얘기하면 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는 거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용어 하나만 좀 우리가 알고 갈게요 이 법령이라고 하는 거하고 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개념이에요 좀 틀린 개념이에요 틀리겠죠? 네, 틀리는 개념이에요 왜 틀리는 개념이냐면 법령이라고 하면 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뭐까지요? 이런 하위 명령까지 다 포함되어서 법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있는데 성격은 이제 우리 넘어가시면서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시고요 상단에 이제 우리 법에 다시 한번 명칭이 나왔는데 그 법 이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무슨 법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은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고요 밑에 이제 보시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일단은 그 물건으로서의 부동산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먼저 좀 볼게요 앞으로 이제 이 말을 참 많이 볼 건데 물건이라는 말을 많이 볼 거예요 물건, 물건 물건 우리 왼쪽 보조단이라는 걸 좀 써볼게요 물건이라고 하면 일단은 유채물 같은 것들이 물건에 들어갑니다 유채물 그쵸? 그 다음에 전기도 들어가요 전기 여러분 전기 뭔지 아시죠? 전기? 전기 전기 지금 우리 전기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좀 뭐 형광등도 켰고요 마이크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앰플을 통해서 나가는 게 다 전기잖아요 전기 그래서 유채물이라든가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 안에는요 유채물이 있는데 유채물은 이제 형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형태가 있는 유채물 안에는 크게 우리가 동산, 부동산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동산, 부동산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 갈라져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동산, 부동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어제 이거 배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 동산은 뭐죠? 동산, 동산 부동산 아닌 거 아주 정답을 잘 말씀하셨고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죠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면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토지, 그쵸? 일단 토지 들어가야죠 토지와 그리고 그 정착물 그 정착물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정의하죠 특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부동산의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정의가 아주 중요하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것 그럼 우리가 정착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 앉아계신 이 건물 같은 거 정착물인가요? 네, 건물 정착물이죠 그러면 토지는 어때? 이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그것도 하나의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정착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동, 해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물건을 토지, 그 정착물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따졌을 때 어느 물건이 가치가 더 크겠어요? 부동산이 가치가 좀 크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돼서 중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중계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도가 그래서 국가가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산 같은 경우는 잘못 썼다 하더라도 몇 천 원, 몇 만 원 많으면 몇 백만 원 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한 번 잘못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정도의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억단이 피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회복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손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규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중계업의 유래라 이런 말 나오는데 중계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직업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계업의 유래 오른쪽 보조단에 이렇게 하나 좀 사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고요 여기가 가령 성별로 남자다 이거죠 여기는 성별로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직 혼인하기 전이에요 여기도 아직 혼인하기 전이고요 그런데 이제 혼인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뭐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죠 연결 연결 뭐 소개해 준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알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선한다고 표현할 때 알선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 둘이 뭐 하게 되죠 둘이 이제 혼인하라고 연결을 해 줬으니까 알선을 했으니까 이 둘이 뭐 하겠어요 돈 빌려주고 막 그러려나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둘을 혼인하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 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혼인하겠죠 혼인계약 이것도 계약이에요 혼인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중매라고 얘기하죠 중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남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가 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매도인 여기는 매수인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뭔가를 파는 사람 여기는 뭔가를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이제 만나서 뭐 할까요 만나서 혼인할까요 그럼 뭐 할까요 이제 사고 팔고 하죠 그렇죠 사고 팔고 한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매도의 매 매수의 매 이렇게 한 자씩 따면 이게 뭐가 돼 매매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중매인가요 중매요 이건 중매라고 하지 않고 중계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중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중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매던 중계던 매던 개던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은 중계하는 사람 즉 알선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당사자 그러면 알선하는 사람 즉 중매하는 사람과 중계하는 사람은 그냥 뭐만 하는 거냐면 알선만 하는 거지 알선 그래서 중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알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우리 선조들도 오래전부터 뭐를 해왔다라는 거죠 이런 알선 행위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거 시작됐는지 알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제외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 자체가 값어치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제 1890년 5월 5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중계업을 규율하는 어떤 제도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객주 거간 규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거기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23페이지 밑에서 한 7번째 줄 맨 끝부분에 보면 대가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객주 거간 규칙 그게 우리나라 중계업과 관련한 최초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제도에서 객주라는 사람과 거간이라는 사람은 뭐를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알선을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한 장을 좀 넘겨주시면 법이 이제 여러 번 개정이 되다가 이제 불과 며칠 전인데 작년 이제 2013년 12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전문 자격사법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25페이지에 보면 법의 개정현황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개정이 됐죠 여러분 개정이 돼가지고 28페이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8페이지까지 가시면 우리 교재에 보면 2014년 7월 17일 제21차 개정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밑에다가 한번 쓰겠습니다 뭐라고 좀 적어주시냐면 이번에 몇 번째 개정이 있었었냐면 22차 그렇죠? 그 22차 개정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언제 개정이냐면 2013년 12월 31일 시중에 어떤 책도 이게 반영이 될 수가 없죠 책 만들어진 지가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이게 이제 됐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무슨 법이 만들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법이 재정이 됐다 그 전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갔었는데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시점이 이제 작년 연말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행정부로 즉 대통령한테 보냈고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 법을 공포하면 시행이 될 건데 그 시행 일자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공포가 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페이지 쪽 넘어오시면 공인중개사법의 법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법원이라 하면 법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법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형식을 이렇게 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성문화된 법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활자화 돼서 존재하는 법들이 있는데 법률이 있고요 명령이 있고요 자치법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그 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명령이 있겠죠 자 실판 한번 볼게요 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얘도 명령인가요 이것도 그건 아니죠 이건 법이죠 네 그럼 어떤 게 명령이에요 대통령의 명령 그리고 우리 장관의 명령 그리고 대법원장의 명령 이런 것들 우리 헌법에 보면 대법원장도 명령 제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명령은 따라줘야 돼요 우리가 따라줘야 돼 말아야 돼 따라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줘야 하는 명령을 법규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법규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한 장을 좀 넘겨주시면 30쪽에 자치법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치법규 왼쪽 보조단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뭘 쓰냐면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식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이제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는 두 가지 정부가 있는 거죠 중앙에 그 다음에 지방에 이렇게 있는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게 지자체죠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중앙정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같은 말로 법률 그리고 명령 같은 것들이 있죠 명령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를 떠받친 어떤 규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방정부를 좀 나눠봐야 되고 지방정부는 좀 큰 정부가 있어요 그 큰 정부를 지방정부 중에서도 광역단체라고 얘기하죠 광역단체 그리고 조금 작은 정부를 기초단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광역단체는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특별시가 하나 있죠 그렇죠? 특별시 특별시 앞에 뭐라고 붙이죠? 우리나라에서 특별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서울 특별시가 있어요 특별시 또 둬도 돼요? 안 되겠죠? 특별시 하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광역시 그리고 또 뭐 있죠? 도 있죠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시 이렇게 있어요 이건 서울이고요 광역시는 우리 전국에 6개 있죠 6대 광역시 도 있죠 경기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제주도를 말해요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말하냐면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이건 줄여서 이게 좀 길잖아요 줄여서 앞으로 수업시간에 뭐라고 좀 줄여 볼 거냐면 그렇죠? 공통되어지는 단어물 딱 뽑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줄이면 돼요? 시도 그럼 여기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여기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조례 재정권이 있어요 조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두 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조례? 시도조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로 넘어가시면 기초단체는 시가 있고요 군이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구 시군 자치구 그러면 이거를 좀 줄여서 부르면 시군 구가 되고 여기도 조례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법규들이 엄청 많죠 첫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명령이 있고 그리고 각 시도에서 만드는 조례 그리고 시군 구에서 만드는 조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살아요 제가 동작구 그럼 일단 저는 뭐를 지켜야 되냐면 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뭐를 또 지켜야 돼요? 명령 지켜야죠 제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니까 뭐를 또 지켜야 돼? 서울특별시 조례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동작구 살이니까 뭐 또 지켜야 돼? 동작구 조례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문법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원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문자화 돼 있지 않은 이렇게 글로 나타나지 않는 존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관습법 같은 거 있다고 했죠? 관습법 그리고 판례법 같은 거 있고요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일반적 의미의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표 하나 나오죠 그 표를 보시면 일단 법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뭐 시행령 또 있는데 아까 제가 시행령을 무슨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대통령령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여기는 규칙인데 우리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인데 이 대법원장의 령이잖아요 이 대법원장의 령은 일종의 시행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통령령하고 동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권력이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권력이 있는데 입법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권력 그리고 사법 법을 집행하는 권력 판단하는 권력 그리고 행정 말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거를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든다라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명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명령을 만드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명령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뭐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냐면 시행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 넘기시면 32쪽에 중개사법의 성격 나와 있는데 일반법 이제 우리 양가로 1번 맨 끝부분에 보면 일반법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양가로 2번 넘어오시면 특별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특별법에다가도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 잠깐 읽어볼게요 복덕방 복덕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객주라든지 거간 이런 분들이 중개업을 하셨던 공간을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복덕방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중개사무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중개사무소에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등에 소기업을 하는 자는 상인임이 명백하고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를 두 개만 좀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하셔야 되겠어요 상인임이 명백하고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를 두 개만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이렇게 법률용어로 좀 그거를 좀 바꾸면 이 판례가 68년도 판례니까 지금부터 한 45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언어로 좀 바꾸면 누구는 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한번 바꾸면 아까 제가 이거 중개업자라는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임이 명백하다? 상인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인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시면 양가로 3번에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중간법이다 이러는데 중간법에다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4번에 국내법으로서의 지휘가 있다 거기 국내법에다가 역시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단 여백에다가 이거 하나만 좀 적어 놓겠습니다 자 우리 법이 우리나라에 법이 1500개 조금 안 되게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그 법 몇 개를 좀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민법, 상법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우리 공인중개사법 자 그리고요 조금 생소하지만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법도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적어본 거예요 한 1500개 정도 되는 법 중에서 4개를 적어본 건데 이거를 왜 적어봤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옛날 말로는 중개업자가 되는 거죠 이제 용어를 이제 바꿀 거예요 바꿔야 돼 빨리 빨리 바꿔줘야 돼 이런 거는 법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면 이게 일곱 자나 되니까 이거 쓰기도 그렇고 여러분들 읽기도 그렇고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 계실 때 이거를 줄이는 거를 좀 한번 줄여볼게요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는 전제 하에 이거 좀 줄이는데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어요? 개공사 개공사 일단 한 표 나왔고요 또 앞으로 1년 동안 이거 줄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에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업 중사 개업 중사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한 자나 두 자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개요? 개? 개는 조금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개공 이렇게 할게요 개공 이렇게 개공 이제 좀 이따 보면 소공이 또 나와요 소공 소공이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여기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개공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신 분들은 개공이라고 하면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옛날 말로는 중개업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중개업자가 일단은 여기 민법을 보시면 민자가 한자로 우리 무슨 민자겠어요? 백성민자죠 그럼 이 사람이 우리나라 백성일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민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적용을 해야죠 이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까 판례를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뭐임이 명백하고 이랬어요? 상인임이 명백하고 이랬죠? 그럼 상인임이 명백하다는 것은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법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맞아요? 상법 적용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자체가요 용어 자체가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니까 이 법은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닌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닌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수법인이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서울시청청사 새로 졌죠? 신청사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신청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구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청사는 어떻게 해요? 팔아요? 아니면 그대로 써요? 뭐 팔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팔을 때 서울시청 고향 후배한테 싼 가격에 파는 거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아프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팔을 때 어느 기관에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팔아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어디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러면 우리 일반인한테 공개적으로 팔아주면 서울시청에서 자산관리공사한테 수수료 좀 줄까요? 그리고 일반인도 수수료 좀 주겠죠 그럼 얘가 하는 형태가 바로 무슨 형태가 되는 거냐면 이 알선, 중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부동산 중개를 해요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여기 안에는 특수법인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안에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이 특수법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 있는데 이 특수법인, 즉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는 이 법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개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슨 법을 적용해야 돼?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걔네 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 법에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규정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해야지?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도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법을 적용해야 돼? 상법 상법에도 규정이 없어 그러면 가장 최후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뭐가 돼요? 민법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법인데 적용되는 선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적용되는 선후가 적용되는 선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될 때 잘 보면 이것도 법, 이것도 법, 이것도 법 다 법이잖아요 그런데 법 간의 선후, 다시 말씀드리면 우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우열이 발생할 때 이 열등한 위치에 있는 법을 일반 법이라고 해요 그럼 약간 우위에 있는 법을 무슨 법? 특별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도 무슨 법에 들어가네? 특별법에 들어가지 그런데 얘가 특별법일 때 어떤 거에 비해서 특별하냐 이거예요 뭐에 비해서? 민법과 상법에 비해서 특별법이지 그런데 얘도 열등한 위치에 또 서게 되죠? 뭐에 비하면 또 열등해? 한국 자산관리공사법에 비하면 열등한 법에 들어가니까 얘는 무슨 법이기도 하고 무슨 법이기도 한 거야? 얘네에 비해서는 특별법이고 여기에 비해서는 일반 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외워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민법은요 항상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민법은 그래서 모든 법의 일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모법이다 그래서 모자는 무슨 모자겠어요? 어머니 모자죠 모든 법을 받아만 주는 그런 법이다라는 의미에서 민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민법에 비해서 약간 우위에 있는 법이 상법이 있는데 상행위를 하는 자 상행위를 하는 자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 그런데 그 상행위 중에서도 중계 뭐를 가지고 중계예요? 중계대상물을 가지고 중계를 하는 상인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거고 그중에서도 법인의 형태가 한국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법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저께 그저께부터 인터넷 뉴스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아주 하도 재미있어서 제가 그거 보고 빵 터졌는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포에서 군대 생활을 하던 친구가 아마 해병대인 것 같아요 김포 쪽이니까 그래서 병장인데 제대 전날 그러니까 오늘이 제대날이에요 오늘 제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민간인이 되는 건데 전날 전날 당직사관이 총기를 총기수선이라고 하죠 여자분들 잘 모르니까 총기를 닦으라고 했어요 총기수선이라는 게 뭐냐면 기름 이렇게 묻힌 천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총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알이 잘 나가도록 총을 이렇게 닦아주는 행위를 총기수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당직사관이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제대 전날 병장이면요 우리 군대 말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총기 닦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걸 귀찮고 그러니까 총기를 어디다가 넣어버렸냐면 세탁기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돌려버린 거야 그런데 이 세탁기를 돌렸는데 그걸 누가 또 신고한 거야 이렇게 가서 일러 바친 거지 암흑의 병장이 총을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화 된 거예요 문제화 돼가지고 일단 어디로 넘어갔냐면 무슨 법 위반한 거냐면 항명한 거죠 총기수선이라고 그랬더니 세탁기에 넣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얘가 신분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죠 군인 신분에서 그러니까 무슨 법을 일단 적용받았어요 군용법을 적용을 받은 거예요 항명죄로다가 군용법 적용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군용법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다음날 군인이 아닌 걸로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를 못하게 해야 돼 제대는 시켜줘야 돼 제대는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켰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일반인 일반인이 됐는데 일반인이 되면 이게 군용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이 바뀌는 거야 군자를 빼보세요 그러면 형법으로 바뀌는 거죠 형법에 이런 비슷한 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법으로 처리해서 결국에 집행유예로 이렇게 처리가 됐죠 집행유예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집행유예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정말 웃기더라고요 웃겨요?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저만 웃긴가? 너무나 웃겨요 이게 그래서 이게 누가 제일 웃겨요? 세탁기에 넣은 병장이 제일 웃겨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웃기는 놈은 신고한 놈이 제일 웃긴 놈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신고한 놈이 제일 웃기고 그리고 그다음 웃기는 놈이 누가 웃기냐면 제대 전날 병장 총기 수리하라고 수선하라고 시킨 당직사관도 진짜 웃긴 놈이지 그렇죠? 간부들은 제대하기 한 두 달 전부터 군대 오지도 않거든요 딴짓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병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게 그리고 세 번째로 웃긴 애는 얘가 그다음에 웃기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웃긴 놈은 군 판사가 아주 웃긴 놈이에요 이거를 민간인 신분으로 이첩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그냥 종결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군대 영창을 보낸다든가 가서 일주일 동안 더 복무해라 이렇게 하두고 끝냈어야지 이거를 사회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웃긴 놈은 이거 뭐 한 놈이 그다음 웃겨요 이거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놈도 아주 웃긴 놈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군 안 갔던 놈 확률이 100%야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야 제대 전날 무슨 총을 닦아 그렇죠? 잠도 안 오고 뭐 이러는 데인데 아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렸냐면 지금 얘 신분이 이 신분이 뭐였기 때문에 무슨 법을 일단 적용한 거예요 군형법 근데 이제 일반인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법이 형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선후가 생기는 거예요 선후 무슨 선후가 생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얘가 먼저 적용됐다가 나중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군인한테는 무슨 법이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군형법이 특별법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는 형법은 일반법이 되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법관에는 이와 같이 선후가 생겨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가로 1번에 부동산 중개관한 일반법 얘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다 이 뜻이에요 양가로 2번에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라는 것은 얘네에 비해서는 특별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법도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법은 뭐의 뭐고 뭐의 뭐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고 중개사법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민법은 그냥 뭐라고만 해야 돼? 민법은 일반법이야 모든 법의 일반법이야 민법은 모든 법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3번에 중간법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중간법은 이제 밑에다가 이것도 그림 하나만 좀 그려놓을게요 법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요 법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어집니다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공법은 공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익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사법은 뭐를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익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무슨 법도 배우고 무슨 법도 배우냐면 뭐도 배워요 공법 배워요 무슨 공법 배워요 부동산 공법 배우죠 그렇죠 근데 사법도 배워요 무슨 사법 배우냐면요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공법 이제 수업 한번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공법 시간에 4시간 동안에 잘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어? 규제 규제 얘기도 하지만 그 규제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국가가 그렇지? 그러면 이 공법 시간에는 4시간 내내 누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근데 국가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국가 중에서 누구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급을 낮추면 누구 얘기 나와야 돼 시도지사 그리고 더 낮추면 시장구수구청장 그러니까 4시간 내내 공법 시간에는 뭔 얘기만 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얘기만 계속하죠 그럼 우리가 재미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민법 시간에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나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나하고 어떤 관련된 일을 할 거냐면 가령 상대방이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매도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 얘기 해야 되겠어? 매수인 임대인 얘기하면 임차인 내가 임차인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또는 매수인 자리에 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얘가 실질적으로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렇게 교차하는 영역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교차하는 영역이 그렇죠? 그럼 이렇게 교차하는 영역 이 영역에 있는 법들을 우리가 중간법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로 혼합법 믹서를 했다 이거죠 여기 두 개를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사회법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는요 무슨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적 얘기도 하고 또 뭔 얘기? 사법적 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도 벌써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우리 국가에 대한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또 뭔 얘기 했어요? 또 이 개업공인 중 이건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법이 바로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국내법 중개사법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셔서 미국에 가서 중개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중개업하려면 뭐를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내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1장 총칙에 나와 있는데 총칙에서는 이제 그 재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을 다루시게 되는데 그 1조에 보면 단원 미리 보기 쪽으로 내려오시면 1조의 재정목적 있잖아요 그 재정목적 밑에다가 뭐라고 좀 적어 주시냐면 개정뎀이라고 좀 적어 볼게요 재정목적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바뀔 수밖에 없냐면 법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목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아서요 공포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개정됐다라고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궁극의 목적, 간접 목적, 직종 목적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이거 보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X표시를 하신 든가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재정목적이 바뀌면 이제 공포가 되면 바로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드릴 거예요 용어의 정의 쪽으로 내려가 보는데 용어의 정의 쪽에 보면 여섯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1번 용어의 중계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공인중계사 그리고 중계업 그리고 중계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계업자라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화이트 있으시면 화이트로 좀 지워주시고 없으시면 이렇게 그냥 삭제되는 삭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계업자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삭선 두 줄로 이렇게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좀 해주신 다음에 거기를 뭐로 좀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개업, 공인, 중계사 이렇게 이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2,000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바꿀 수는 없고요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어떤 개념을 넣어놓으시면 되냐면 중계업자라는 용어 이제 쓴다 안 쓴다 안 쓸 거예요 안 쓰고요 뭐라고 이제 바꿀 거예요 개업, 공인, 중계사 이렇게 이제 바꿀 겁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소속 공인, 중계사 있고요 중계, 보존 이렇게 여섯 가지 용어들을 배우실 겁니다 왼쪽에 다시 오셔서 용어의 정의 쪽에 별표가 지금 몇 개 쳐 있죠? 세 개 쳐 있죠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용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계대상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중계대상물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과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들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는 한 가지만 좀 정리합시다 이거 거기 보면 별표 두 개 되어 있는 중계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계대상물은 우리가 이제 민법상의 용어로 물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계할 수 있는 것과 중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계대상물이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중에서 중계대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하시면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맞추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부동산 안에는 뭐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고 중계대상물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중계대상물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우리 경복궁이라고 하는 그런데 있죠? 경복궁?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거쳐했던 왕비도 사시고 이렇게 한 곳이 경복궁인데 경복궁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경복궁 부동산이겠어요? 안이겠어요? 부동산이겠죠? 경복궁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정착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복궁은 중계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인데 왜 될 수 없는 거죠? 경복궁은? 문화재 정답인데 문화재라서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뭐가 안 돼? 매매가 될 수가 없지 매매가 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알선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청와대 어때? 청와대 청와대를 중계하는 거 청와대는 문화재 아닌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안에는 중계할 수 있는 것과 중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장을 좀 넘기시고요 36쪽에 가시면 제1절에 제정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개정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이상 이거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전부 다 무효처리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37페이지 쪽 넘어오시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를 이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구체적 설명은 다음 시간에 드릴 겁니다 자, 1호부터 볼게요 중계라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말이 좀 중요해 보이는지 한번 핵심어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핵심어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핵심어를 빨리빨리 잘 찾아내시면 이제 합격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10번을 읽던 100번을 읽던 핵심어가 안 찾아지면 어렵겠죠, 그렇죠? 장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핵심어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한번 좀 본인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중계라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를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뭐겠어요? 제가 이거 악센트도 넣어드렸는데 그렇죠? 행위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행위를 뭐하는 거? 알선하는 거 거기다 여러분 채색하겠습니다 중계라는 말은 한마디로 줄이면 행위를 알선하는 거예요 중계란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다들 센스가 있으시네 자, 두 번째 2호 공인중계사람은 이법에 의한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뭐 한 자라고요? 취득한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어는 뭐겠어요? 취득이네 아주 잘 찾으신다 취득 취득한 자에다가 채색하겠습니다 취득한 자 자, 제가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수업 맞추시고요 집에 가시는데 이렇게 서류 봉투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길바닥에 그래서 이걸 주웠어요 주워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공인중계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공인중계사 자격증 요즘에 길바닥에 자격증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찾아오는 시즌이라 근데 여러분 그걸 주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한 거야 그럼 여러분은 공인중계사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학원 다닐 필요 없잖아 취득했으니까 그쵸? 근데 어떤 함정이냐면 지금 취득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뭐예요? 자격이에요? 자격증을 취득한 거야 네?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이 주으신 거 자격증을 주었지 근데 여기 지금 정의를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 뭐를 취득해야 공인중계사가 되는 거예요? 자격 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증하고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만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자격증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번호, 자격증 번호 뭐 우리 의사의 면허번호 있는 것처럼 이 자격 번호라는 게 있어야 공인중계사가 됩니다 3호, 중개업이라 함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중개업이 되기 위한 3요소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뭐 제가 악센트 안 넣어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 있어야 돼? 의뢰가 있어야지 의뢰 의뢰에다가 여러분 밑줄 동그라미 1번 밑줄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보수 보수에다가 밑줄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업이죠 업 업이라는 말이에요 업에다가 밑줄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이거 하나만 좀 잠깐 간단하게만 좀 넣어놓을게요 써놓을게요 뭐냐면 거기서 그 3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업이에요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이제 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이라는 말이 정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업이 뭔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 말인데 업의 반대말은 뭐죠? 업의 반대말은 또 굉장히 쉬워요 업의 반대말 짐이? 네? 뭐야? 짐이? 뭐라고? 업이 짐이? 짐이가 뭐야? 짐? 아 취미 아 취미 취미 경상독분이에요? 발음이 발음이 상당히 세시다 취미 취미 말씀하신 거죠? 한 어 80점 정도 드릴 수 있어 거의 정답에 근접했어요 근데 이게 업의 반대말은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붙여볼게요 그럼 뭐야? 부업이죠 뭐 그치? 그럼 부업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부업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미로 하는 게 부업이지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업과 부업의 차이는 뭐냐면 취미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그 취미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꼭 안 해도 되고요 자주 안 해도 되고요 늘 안 해도 되는 게 취미잖아요 그쵸? 어쩌다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업이 되기 위해서는 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어야 되냐면 자주 해야 돼 자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냐면 계속성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되냐면 반복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그냥 취미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으면서 해야 돼 뭔가 그래서 영리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성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업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개업자 이것도 한 번만 더 아까랑 똑같이 좀 수정해 놓겠습니다 화이트나 아니면 삭선을 좀 하신 다음에 중개업자 자리를 뭐라고 좀 바꿔주셔야 되냐면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개업 공인 중개사 개업 공인 중개사로 좀 바꿔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 공인 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간단히 정의하면 뭐 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등록한 자 거기다 채색하겠습니다 등록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개업자는 뭐 한 자라고요?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 다섯 번째 용어가 소속 공인 중개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줄여서 소공이라고 이제 앞으로 수업시간에 줄이겠습니다 소공이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 제가 이제 이거 중개업자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소속 공인 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 중개사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 일단 가로는 좀 이따 다시 읽어드리고 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속 공인 중개사의 업무의 개수 업무의 개수를 한번 좀 세보세요 몇 개인가? 두 개죠 두 개 첫째는 뭐예요? 중개업무 수행 거기다 채색합니다 중개업무 수행 또 하나는 중개업무보조 그렇죠? 거기도 채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속 공인 중개사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두 번째는요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이런 업무를 소속 공인 중개사의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걸 소공의 정의라고 용어의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가로 부분 개업 공인 중개사인 법인 그러니까 개업 공인 중개사인 법인 이렇게 제가 사용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에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말 그대로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 형태의 개업 공인 중개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 수 있냐면 두 명이 모여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 중개사인 법인 혹은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앞으로 이제 표현을 쓰면 그거는 자격 있는 공인 중개사 몇 명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다? 두 명 이상이 모여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개업 공인 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 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랬죠? 거기도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좀 써놓고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원 또는 임원은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그리고 이사감사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사감사 이 사람들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그러면 회사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회사의 종류가 네 가지 회사가 있어요 우리 상법상의 회사가 한명회사라고 하는 회사와 합자회사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있죠 무슨 회사 있어요? 주식회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한회사 이렇게 상법상의 회사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주식회사로 말하면 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사급인데 그 이사 중에서도 가장 무한이사 높은 이사 그럼 가장 높은 이사를 무슨 이사라고 얘기하죠?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 이런 사람들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면 법인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요 법인에서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에서 직급이 제일 높게 올라간 사람들을 사원 또는 임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원 또는 임원이 법인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법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령 예를 하나만 들어서요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있고요 주식회사 삼성전자 그러면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누구죠? 지금 등기된 이사 중에서 이건희 회장이죠?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등기부상으로는 대표이사예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고용했을까요? 다시 할게요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있고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이 대표이사가 이건희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고용한 건가요? 아니죠?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누가 누구를 고용한 거죠? 삼성전자에서 이건희 회장을 고용한 개념인가요? 맞아요? 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이 말하자면 사용자가 되는 거죠 사용자 사용하는 사람, 고용한 주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피용자 쓰임을 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고용과 고용관계 피고용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희 회장도 월급 받아요? 월급 받지 당연히 종업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은 종업원인데 그 종업원을 우리 중개사법 용어로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용인은 우리 법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업원이 고용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도 사원 또는 임원도 뭐에 들어가는 거죠? 고용인에 들어가, 종업원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얘네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렇죠? 피용자가 되고 여기는 사용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뭐가 났냐면 이건희 회장이 한 달 의료보험료가 뭐 126만 원인가? 의료보험료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의료보험료가 많이 내는 거예요? 조금 내는 거예요? 한 달에? 어떤 분이 놀라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는 것처럼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조금 내는 거냐면 재산에 비해서 의료보험료 조금 내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거냐면 월급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걸 126만 원 이렇게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다 내는 게 아니고요 회사 반, 자기 반 이렇게 내는 거니까 굉장히 조금 내죠 제가 한 달에 의료보험료를 36만 원을 내거든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건희 회장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4배 정도 덜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사제 1조 원 정도를 출원했다 이렇게 사업하는데 그런데 저는 1조 없거든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사원 또는 임원도 뭐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고용인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종업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넘어가면 중계보조원이라고 하는 용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다 여러분 채색해 주시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안 돼요 자격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다시 읽을게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계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계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계보조원 업무가 아까 우리 소공처럼 몇 개인지 한번 좀 세워보시겠어요? 업무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 몇 개? 아까 소공은 두 개 잘 찾으셨잖아요 자 중계보조원의 업무는 몇 개? 한 개죠 한 개 자 한 개 뭐? 단순 업무 보조 거기다 채색합니다 단순 업무 보조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이제 중계보조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섯 가지를 우리가 이제 용어의 정의 이렇게 얘기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istentialism 핸드폰